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아따 아따 도전 응? 도전? 도전 골준벨 아따 아따 도전 호랑이 같애 야 안돼 안돼 엄청 뜨거 그니까? 엄청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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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스럽게 이런거 봐요 운속하지 않은 뭔지 알지?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다 이건 엄마 엄마 뭐야? 메이컬로부터 왔어? 아니잖아 옆으로 앉아봐 여기는 여기서 Armada 이제 그 뒤에서 헤드 destiny 이제는 두 번째는 에이컬드 오시아 아이컬드 그리고 책을 읽어볼 수 있는 책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. 현재 위치는 어딘지 몰라요. 호수에 와 있습니다. 여기는 웨딩 촬영을 하고 계세요. 너무 예쁘다. 아 진짜 예쁘겠지? 진짜 사진 예쁘게 나오겠다. 또 어딘지 모르는 곳에 내렸어요. 산이 아주 멋있죠? 집 가서 구글로 찾아보기. 기호미드 파는 곳에 먼저 가볼게요. 가방 너무 예쁘다. 10만원짜리야. 진짜 귀엽다. 하이. 내 스타일이야. 진짜 귀엽다. 이거 내 스타일이야. 귀엽다. 힙색. 딱인데? 여행할 때? 응. 구경할 거래가 많네. 맞아. 내일 목도리 사야 돼. 난 목도리랑 사갈라고. 좋다. 얼마지 안 적혀있네? 너무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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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cute. 그치? 엄청 부드럽지? 양해줘 한번. 양. 양. 아, 12파운드? 뭐 토마토 싫어해? 토마토가 완전 그 코는 아니야. 하지만 케이크는 먹으니까. 옛날에 그런 생각으로. 토마토 바질숲이랑 샐러드랑 빵을 받았어요. 카메라 채워드릴게요 이거 아보카도야? 사과야 아보카도 사과래 야 맛있어 맛있어 토마토 파스타에 바질을 아 맛있지? 따뜻하니깐 얘는 주로 이런맛을 또 카레맛이야? 응 맛있다 맛있어? 아니 안맛있어 따뜻 고생찜 고생찜 토마토 파스타에 바질 소스 뿌려 바질 페스티 고생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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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그와트 입박하러 왔습니다 호그와트 열차는 언제 지나갈까 해요 하, 가밀 후 열 차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명 두 명 슉 흠 10분에 지나간 곳에 있는데, 아직 소식이 없어요 다들 지금 가만히 서 가지고 그 자리에요? 진짜 웃겨, 이 사람들 가만히 서 있잖아 지금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아 지금 숲 사이로 증기기관차 지나갔어 아, 저 꼼깔이 벌써 오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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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 꼼김이 없었죠 아, 저 꼼김이 도착할 수 없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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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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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vember. 안녕. Bye. 안녕. 시계연기술이예요 그래서, 산과 공연하고 있습니다. 산과지물에게 시원하죠. 저는 공연을 준비해서 미션을하는지 여러분이 배송하는 게으려고 합니다. 첫째 수준? 나는 수준이었습니다. 하지만 나는 검사cht사나가서. 수준이라는 pueda. 어? 네, 난 25년 만에 이를까요? 정말 나가요! 제가 26살인가요? 25살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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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놀랬어요 너무 놀랬어요 친구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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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은 지금 나의 age 시스템? 네 네 네 지금 미국 네 네 26살인가요 제 생일이 April 그래서 한국 정말?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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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얌 이메일 이메일 인민 이메일 나랑 어깨도 내가 말하는게 말했고 저는 아미에서 나는 아미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말하는게 말했고 그리고 아는거 알 수 있을 것 같다 너는 아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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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아 아아~~ 근데 그건 죽지 않다 이미 그리고 Jungkook이 얼굴을 입고 오오오오 오오오 계속 자기가 한국의 작은 작은 여행을 입고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유나 이협 한국인데도 limit 조언 조언 그치! 그치! 그리고 그릇! 하트! 하트! 아리바! 네 원서진 네 질! 아, 고맙게임! 경화! 반갑습니다! 반갑습니다! 잘자요! 잘자요! 하트! 걸어서 에든버러 속으로 오! 공동묘지! 아싸 올라갔더니 아싸시 제가 불똥! 아! 이 무덤에서 그거래! 그 작가가 여기 적혀있는 사람들 이름을 보고 그 해리포터 안에 등장인물 이름을 정했대! 어! 어! 그래서 여기가 뭐 맥고날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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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수님 막 여자 선수 이름 입고 빰 빰 빰 빰 빰 빰 빰 핵 이 찾았습니다! 톰니들! 신우 책 찾았어요. 톰니들 찾는 방법 꿀 팁! 사람이 많은 곳에 가라! 점점 몰려들고 있습니다. 이 앞쪽으로 사람들이 나 저 앞에 사진 한 번 찍어야지 사진의 순서를 기다리게 된 것 같아요 이걸로 사진 찍었던데 어디야? 벽벽돌? 색깔, 칼라별 때 아! 브로노섬! 이탈리아 이탈리아 여기 사람들 진짜 많아요 해로이 버저 인생을 찍는 포인트는? 저기 모서리에서? 동양의 사람이 찍고 있는 저쪽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야 잘 나온다 토너의 사람이 서있고 우리 인증샷 한 번 보여드릴까요? 오케이 자 이렇게 찍어야 잘 나온다 아주 나이스 나이스 끝! 장국에 왔습니다 나 이거 9와 4분의 삼성광장 되게 귀엽고 얘도 이거 내가 차키인데 차키 킬링 아 차키 있어? 해리포터에 샀어 이건 뭐야? 진짜 비녀 아니야? 비녀인가 봐 아 북마크 아 원래 야 오늘 너무 K였다 어 너무 귀여워 고비 어 되게 비싸 헐 야 여기 너 차는 데가 여긴가? 흠 이쁘다 어 이거 진짜 이쁘다 약간 똥 같은데 와 캠글란 진짜 사고 싶은데 예쁜데 아 부엉이 부엉이 예쁘다 나 부엉이 사고 싶다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헉 어머 얘 날 너무 보고있어 얘가 얘가 야 어머 미안 야 이런것도 있다 나무 만들기 아 재능이 없어 아 재능이 없어? 귀여워 귀여워 천국이에요 천국 해덕 천국 한국지거트 크림픽 트롱 한국지거트 크림픽 트롱 왜냐면 진짜 이게 되게 달다 인.. 1인분? 어딜 봐요 응 인.. 2인.. 뭐 다 일본가서 외론소님도 pernah 버터메트 환타에 뭘 넣고 그치 한파에 얼음 녹음이 맞아 응 얘는 국밥으로 맞아 올려야 돼? 올렸거든 아니 참 사 먹거든 아니 이거 넣어라 나 일부러 망친 건데 일단 얘가 두리가 나와야 돼요 근데 토마는 나왔어요 잘못 시켰거든요 일단 자기만 하고 미공진이야? 네 그래요 너무 맛있어 밖에서 먹는 척기 음식 같은 거 척기 음식 같은 거 척기 음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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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주문해 음식 음식 다 배고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메스터 켄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맘이 들어 아 근데 이것도 귀엽다 체크 문양을 선택해 체크 문양을 선택해 그냥 이거 질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호도가 역시 높은 거는 그럴 가능성이 난 이거 좋아 보성이 너가 찍어도 얘도 예쁘네 얘도 예뻐 얘는 근데 약간 데일리 하지 그치 얘도 데일리야 이런 화면에게 metro 이 시각 세계의 시각 세계의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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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무슨 일이었지? 무슨 일이었지? 이름을 까먹었어. 노팅일이 아니었는데? 무슨 일이었는데? 여기가 저 아저씨 앉아있는 곳이 사진 명소예요. 짠! 우리 지친 예진 씨. 고소공부증이 있대요. 무서웠어. 나이 지친 예진 씨. 그랬는데? 나이 지친. 그저 아저씨. 나는 이 시각을 하려고 한다. 그저 아저씨. 여기에서 만나요. 나이 지친 예진. 너무 맛있어. 응 어머 아 안짜 가봐 재환경 재환경 응, 계속 너 찍을 때도 다른 아저씨 안되 그래 영이 추구 어이구 이거 아니야? 차에 이렇게도 인기라이잖아 잠깐만 일절부터 하나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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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러분 에든버러 여행 오시면 락커의 짐을 꼭 예약하세요 어플을 사용해서 저희 지금 락커 세 군데 뺑뺑이 돌고 있습니다 아 너무 너무 힘들어요 예쁘게 입고 화장 다 하고 지금 캐리어와 함께 개고생 중 지금 캐리어와 함께 개고생 중 비도 옵니다 하이루 캐리어 맡기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날씨도 맑아졌어 짠 에든버러 성혜운이 우리 공주님인걸 알고 우리 공주 나 공주인데 봉주인줄 알고 한빵둥주? 어 날이 좋아졌어 둥둥 뚜두둥 오오 마치 또 해리보터 음악을 불러야될 것 같아 빠바바밤 빠바밤 빠바밤 빠바바밤 빠바바밤 진짜 고대시대 온 것 같아 중세시대 고대시대가 아니고 오디오 가이드가 한국어가 있지만 안 빌렸고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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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제 갔던 칼튼힐 도 보입니다 여기 칼튼힐 옷을 정리하는 김예진씨 금공주를 보고 계십니다 시작 시작 비 묻었어요 비 묻었어요 비 묻었어요 오케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스코틀랜드가 이렇게 더웠나 스코틀랜드가 이렇게 더웠나 흠 음 음 음 장화씨 장화씨 아기스랑 스포츠 에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데? 사람들이 순대 좋아하면 좋아한다 이 밑은 뭐야? 맛있다 맛있는데? 오늘의 요리사는 김예진입니다 분해를 합니다 그냥 반 잘라 포크도 없어 반 잘라서 손으로 먹어 그냥 뜯어먹기로 했어요 그리고 플랫파이즈 그냥 손으로 먹기 다 같이 먹기 손으로 먹기 다 같이 먹기 아주 똑같아 파리가 부어났어 파리가 부어났어 다 같이 먹기 아직 예쁘고 17분 후였다. 아무거나 못먹는것 같다. 오늘 날씨가 너무 매우 매운 느낌이고 아름다운 느낌이었다. 미친 사진을 찍는 상황이었다. 이 사진은 그 친구, 별거 편의점, 아멘